저희는 노인들 중에 대한노인의 어버이 연합뿐만이 아니라 노년유니언에 있는 어르신들처럼 이렇게 좀 다양성을 인정할 수 있는 노인. 그런데 이런 노인들이 특별한 옛날에 과거에 운동권 노인, 노조 운동했던 노인들이 아니라 그냥 보통 노인들처럼 이렇게 늘고 왔는데 나이 들어서도 이렇게 변할 수 있다. 이렇게 변하고 나니까 얼마나 좋냐. 너희들도 한번 변해봐라. 이런 노인들을 많이 배출하는 게 저희 앞으로 계획이고요. 그래서 올해 총선도 그렇고 이후에 대선에 있어서도 어르신들이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대화, 간담회 이런 것들 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어르신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평가할 수 있는 이런 자리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.